우리나라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정부에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특별히 이단의 온상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다, 제림 예수,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인용하고 사용하는 성경이 뭐냐면 요한 게시록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궁금한 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들에서는 게시록을 잘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 게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여기에다가 뭔가를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이걸 빼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재하여버린다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또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요한 게시록 주석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주석을 쓰지 못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상징과 비유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을 잘못 해석하다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한 게시록이 닫혀져 있는 성경이 된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이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이단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들은 요한 게시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아주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또 자기들의 교주만이 참먹자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막 미혹을 하죠 그런데 이단들이 미혹을 할 때 요한 게시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뭐냐면 요한 게시록 7장에 나오는 뭐예요? 7장에? 게시록 7장에 나오는? 13은 뭐예요? 4천명 14만 4천명을 이제 이걸 자기들이 구원받는 숫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지금 다 차가고 있으니까 자기 단체의 지금 그 숫자를 말하면서 빨리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인용한 게 뭐냐면 게시록 10장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거기 보면은 힘센 한 천사가 있는데 그가 두루마리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갖다가 그것을 먹었더니 입에는 닿는데 배에는 썼죠 그런데 그 먹은 것을 갖다가 네가 가서 애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을 주님께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먹어가지고 애을 났는데 바로 그 작은 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자기들의 그런 교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리고 게시록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이단들이 그 교회에 다인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방법 가운데 14만 4천 명 작은 책을 먹은 목자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운 두 증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그 목자가 자기의 교주가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두 증인인데 첫 번째 증인이 유재열이라고 그 당시 18살 먹은 신천지를 시작할 때 장막성전을 시작할 때 그런 아주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변질되어 가지고 이만희가 또 한 증인인데 그래서 두 증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비후풀이로 해가지고 바로 이게 두 증인이 첫 번째 증인은 유재열이 나중에 증인은 바로 이만희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두 증인은 두 감남나무이고 두 촛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동방에 감남나무 해가지고 박태선이 전도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감남나무다 그리고 내가 촛대다 박감남나무 또 문감남나무도 있었어요 문감남나무가 누구겠어요? 문선명 그런데 이런 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존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미혹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 전도관이 나왔을 때 통일교가 나왔을 때 신천지가 나왔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로 엄청나게 빠지게 된 거예요 보면 여러분 구원파가 또 득세할 때 구원파에 또 기존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 빠졌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갈 때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러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4천명은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헤아지 말라 했죠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명이니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런데 12지파에서 1만 2천명씩 해서 어떻게 돼요? 14만 4천명이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14만 4천명은 하나님이 그 머리에 인을 쳐가지고 마지막 대환란의 때 전 세계에 가서 주의 보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요하의 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14만 4천명이 자기들 숫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숫자가 고차니까 빨리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작은 책을 먹은 자 요한계신호 10장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네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흥과 임금에게 다시 애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구름이 그 있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의 해같이 발은 불기둥 같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11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가서 네가 그 힘센 천사에게 가서 책을 달라 두루마리를 달라 그걸 먹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갔더니 달라고 했더니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면서 이걸 먹어버리라 그러면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달리라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는 진짜 다는데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런데 네가 방흥과 백성과 나라와 열국들 가운데 가서 뭘 하라고요? 애언을 하라고 이 작은 책을 먹고 가서 애언을 하라 그런데 여기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애언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신천지 같은데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이가 뭐예요?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나 또 박태선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이 교주가 주님께 이걸 받아 먹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라고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사도 요한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만이는 뭐예요? 사도 요한격의 목자가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격의 목자 그래야 자기가 이걸 전병화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겠죠 그리고 작은 책을 주면서 그걸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네가 먹은 후에 다시 애언하라 오늘 이제 11장은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섯째인을 떼고 일곱째인을 떼기 전에 그 막간이 있었다겠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시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일이 또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어떤 게 나오냐 그럼 요한계시록 11장 다시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정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니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계속 책을 줘서 먹고 그걸 애언하라고 한 다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정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옷감 이런 것 자가 줄자가 있고 막대자가 있잖아요 그 줄자 같은 건 어떻게 이렇게 구불구불하거나 좀 길게 할 때는 줄자로 하지만 옷치수를 재거나 뭔가 이런 거 할 때는 뭐랄까? 이런 막대자 같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우리나라는 갈대가 큰 게 별로 없지만 유대 나라는 갈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때 지팡이 같은 갈대 자를 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정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성전이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성전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모세를 신해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두 가지를 크게 주셨어요 하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식계명과 법도와 윤례와 규례와 이런 것을 주셨어요 첫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의 제도 그래서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애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애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꿈에도 우리던 적과 꿀이 오르던 그 열정들에게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상울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그하는데 하나님의 이 괴 하나님의 괴는 바로 하나님을 상주하거든요 그건 장막 가운데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다 그런데 개척교회인데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상가 뭐 이런 데 정말 이렇게 누추한 데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다윗의 마음이라면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또 있지 뭐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저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는 절대 저는 집을 사지 않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성전을 짓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 갔을 때 그 교회가 교회단 건축한다고 하면 있잖아요 내가 교회 잘못 선택했네 재수 없이 여기 왔네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우리의 일평생에 어쩌다 한 번 두 번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아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에베당을 건축할 수 있는 내 평생에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수 없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에베당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고 싶어도 못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 솔로몬이 여러분 어때요? 7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BC 536년인가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가난한 땅에 들어와 있으면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딱 포로를 잡혀가서 땅을 쉬게 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예요? 70년 정확히 딱 쉬게 한 거야 그러고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메데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했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를 감동시켜서 유대인들 가운데 다 고토로 갈 사람들은 가라고 했더니 수룩바벨과 1차,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 1차는 수룩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누에미아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 1차에 귀환한 이 수룩바벨 수룩바벨이 그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학계에서야 스갈에서 봐보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지 몰라 엄청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다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포기하고 13년 동안 자기들 집 짓고 자기들 막 이런 좋은 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뭐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갈의 선자를 통해서 이 수룩바벨이 성전 건축할 때 못할 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자를 보냈었는데 스갈의하고 그게 학계예요 스갈의 선자를 보냈어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 나의 신으로 말면 된다 아멘 그래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하나님께 성전이 세워진 그날부터 뭐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 옆에 수리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다니엘 서위도 이제 예연되어 있는데 이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그런 나쁜 그런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유다를 침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묵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수루파벨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버리를 갖다 놓고 우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그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수전전이라고 있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죠 정화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전이 여러분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허물어지고 초라하게 되고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어떤 부분이요 막 파괴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신약에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나오죠 헤롯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이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헤롯이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증축 공사를 아예 거창하게 하트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성전을 이걸 증축을 한 거예요 증개축을 어마어마하게 막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몇십 년 동안 했을 거예요 엄청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제2성전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감남산에 나오면서 성전이 보니까 멀리서 봐도 이야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 했죠 그랬죠? 그런데 정말로 AD 70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의 디도 장군 티토스라고도 하는데 디도 장군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은 금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금이 녹아가지고 돌과 돌 사이 이렇게 하니까 돌을 다 이렇게 금을 캘려고 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이 제2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가지고 나라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인자가 올 때는 너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겠죠 이스라엘의 그 가지가 무화과나무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잖아요 인자가 거기 가까이 온 줄 알라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한 나무가 몇 가지 포도나무, 감남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게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 역사상에 그런 게 없거든요 아무리 옛날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도 다 망하고 다시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 팔레스타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난한 땅에 돌아와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뭐를 지어야 됩니까? 제3성전을 지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야산 거기가 여러분 성전을 세웠던데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 성전 자리에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은 황금돔 이슬람의 그 황금 사원이 오르마 사원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호메트가 케이시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황금 이 돔 사원을 지은 거예요 누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이 이슬람 교도들이 682년인가 몇 년에 해가지고 그 사원을 지었어요 AD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슬람 천지가 돼 있었어요 아무도 여기에다가 성전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에루살렘이라는 건 다 아랍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중동에 들어와서 살면서 아랍이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해서 중동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그런데 3차 중동전쟁이 1973년도에 일어났는데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에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에루살렘의 소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된 것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황금 돔 사원을 물어내고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다 지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랍은 물론이고니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교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에루살렘을 점령을 했지만은 거기에 지금 거기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치해부꾼 그래야 이스라엘이 그 영향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그 성전이 있던 곳에 한쪽 허물어진 통곡의 벽에 가서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거기다 꼽아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다시 보겠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리고 재단과 그 안에서 뭐를 해요? 경배를 해 그리고 이 제3성전이 세워졌어요 이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완벽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몇 개월이면 짓는다고 그래요 몇 개월 한 10개월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현대정이 뭐라고 하면 더 빨리 짓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4장들까지 다 모든 기구를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기구멱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제4장들까지 다 훈련을 시켜놨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성전 토해가 이슬람 상원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을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제3성전을 그런데 이 제3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 애멸을 대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대효활란 기간 동안에 뭐가 지어져 있어요? 제3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에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붐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애순투 일회가 지날 것이오 이건 이제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냐 70일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일회는 7년을 말하는데 일회라는 것은 일곱 날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62일회 그러니까 62 고박이 7라 하면 이렇게 해서 그 기간하고 그 다음에 또 몇 일회가 지날 것 일곱 일회와 애순투 일회 그럼 몇 일회입니까? 69일회예요 69일회가 지날 것이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이후에 기름붐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기름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십자가 죽으신 것을 말해요 그때까지 얼마가 됐냐 69일회가 지났어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려는 이와 그의 마지막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27절 그가 장차 많은 백성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죠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와서 그 일회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자를 설 것이며 여기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네엘의 70일회라고 여기 나오는데 그런데 69일회는 지났는데 마지막 우리가 보통 7년 대활란이라고 하잖아요 7년 대활란 이게 뭐냐면 남은 한 일회에요 한 일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7년이라고 했잖아요 한 일회가 7년이요 그런데 69일회 70일회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일회가 남아서 7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유대인과 세계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서 뭐를 하냐면 언약을 맺어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 지금 황금사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짓는 이곳에다가 이 타고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런 국제적인 분쟁 이런 걸 다 해결하면서 평화의 사도로 등장해 가지고 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네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할 때 보니까 성전이 지어져 있었어요? 안 지어져 있었어요?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져 있다는 것은 벌써 저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소원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뭐가 시작됐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한 1회 동안에 언약을 맺고 이걸 하니까 그런데 이 저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그리스도같이 행세하다가 7년 기간 동안에 딱 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내 그래가지고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성전에 거기다가 제사를 못 드리게 하나님께 에배를 못 드리게 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럼 벌써 이때 뭐라고요? 제3성전이 뭐해졌다? 지어졌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말세가 언제 예수님이 오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가깝고 7년 대환란에 가까운지 이런 걸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돼요?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제3성전이 건축해지면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환란과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님이 주시면서 이 갈대 자를 가지고 와서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뭐 하시려고?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 이러면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 벌벌 떨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라요? 성전과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성전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은 뭐하라? 측량하라 측량 측량해서 뭐해요? 이제 우리가 건물 질려면 측량을 다 하죠 어떤 것을 그래가지고 건물 앉히려면 딱딱 측량을 해 그럼 여기는 측량해서 건물 여기를 기초를 잡고 앉을 때 여기는 본당 밖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안과 밖이 있죠 이 에베당도 그런데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다시 말로 교회로 한다고 하면 어때요? 이 교회당 안에서 에베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측량하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번 보겠어요 밖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요 성전 안과 재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바깥은 측량하지 말로 내밀어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은데 그럼 측량하고 그 성전 안과 재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짓밟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시 1절 보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델주의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이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날은 성전이 뭐가 성전입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교회와 그다음에 재단은 올 날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재단을 쌓는다 이걸 뭐해?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 헌신의 재단을 쌓는다 잔송의 재단을 쌓는다 봉사의 재단을 쌓는다 애베의 재단을 쌓는다 여러분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은 이 말은 뭐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애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비하는 자들은 측량하여 하나님이 보호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이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활량기간 동안에 여러분 보호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종들의 머리에 인치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았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만 가서 막 황충이 이렇게 괴롭혔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자들 안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고 그들을 보호하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다시 봐요 성전 바깥 마당은 뭐라고요? 측량하지 말로 그냥 둬라 그거는 이방인에게 주어선 그들이 그 거로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했냐면 집밟아 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가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성소 신자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지성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소 성소가 있죠 성소는 여러분 어떻게 거기도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자리 그런데 마당이 있어요 마당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소 신자 지성소 신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들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건 위험합니다 지금 보세요 성전 안구와 재단구와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바깥 마당은 뭐라? 측량하지 말라 바깥 마당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긴 다행이지만 마당만 밟고 다니고 있습니까? 마당만 밟고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대활란할 때 하나님의 측량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전과 재단구가 그 안에 있는가 내가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가 잘 봐요 헤롯 성전 구조도를 한번 보겠어요 헤롯 성전 구조도 이거 너무 약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게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성한 울타리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성전구 여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재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신성한 울타리가 딱 있고 저기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밖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러면 이 신성한 울타리 안에 여기 신성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여기 금방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 그랬죠 이거는 뭐냐 신성한 딱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단면도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울타리가 딱 쳐졌어요 저기로 울타리가 딱 쳐졌어 그래서 밖에서 못 들어가 밖에서 안에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안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더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더 우리가 어디로 가까이 가요? 재단으로 가까이 가요 그렇죠? 재단이 십작을 의미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걸 의미해요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신성한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밖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마당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이 신성한 울타리 안에서 성소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메? 성소나 지성소 안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이방인의 뜰은 밖에 여기는 신성한 울타리로 딱 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와 재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겠죠 밖에 있는 신성한 울타리에 있는 것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어떻게 해라? 내 입이 둬버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애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재단에 선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임자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성한 울타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 그다음에 제가 뭐 하면 여기가 성소, 지성소 여기야 여기 이제 재단이 있고 뭐 이제 뜰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제사장의 뜰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신성한 울타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 밖에는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뜰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님이 뭐라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측량해서 보호해 준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장만 밟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기만 밟고 다니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래서 푹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십니다 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재단을 쌓는 생활을 열심히 열심히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헌신의 재단을 봉사의 재단도 쌓고 에베 생활의 재단을 쌓고 여러분 충성 그리고 찬송의 재단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마당만 밟고 다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오늘 가는 데까지 가다가 못 가면은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참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밖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자고 유대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과 재단과 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말씀을 하시고 이걸 기록에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그어야 되겠습니다 자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읽죠 여기 보니까 뭐래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아까 천사가 지금 그랬잖아요 천사가 내가 나의 두 증인 그러니까 천사가 그 힘센 천사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했으니까 나의 두 증인에게 했으니까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 내가 누구냐면은 힘센 천사인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두 증인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너희에게 성령이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땅까지로 내 뭐가 되나 증인이 되나 여기 주님이 두 사람을 세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대활란 기간 동안에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 그거 핍박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 막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하늘을 닫아버리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막 엄청난 그런 하여튼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사약을 합니까 1260일 동안 다시 보겠어요 거기 날 말씀을 보여주세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슬플 때 배옷을 입어요 회개할 때도 배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 재앙을 생각할 때 슬퍼요 또 회개하라고 외치려고 하면서 그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뭘 한다고요? 애연을 한다 다른 말로는 1260일은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애연을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환란 기간 동안 몇 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7년 7년 대 환란이라고 그런다 했지 7년 근데 이걸 3년 반으로 나눠본다 했죠 7년인데 이게 전체로 하면 이게 7년이에요 한일회니까 근데 이 중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누가 나타나요? 저 그리소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666표를 받으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1260일 이걸 42달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하고 여기도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이제 42개월 또 3년 반이죠 이걸 또 얼마요? 똑같아요 1260일 똑같아요 반으로는 나눴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주님의 두 증인이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뭘 한다? 애연을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냐 예수님 제림하고 앞으로 어떤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두 증인이 이걸 하게 돼요 근데 이 두 증인이 그러면 언제 저기 사역을 기간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두 증인이 나중에 짐승하고 전쟁을 일으켜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두 증인을 이겨서 두 증인이 죽여요 죽어 그러면은 짐승이 언제 나온다겠습니까? 이때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애원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이 두 증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두 증인을 죽여 그러니까 이건 후 3년 반이 아니라 뭐다? 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전 3년 반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선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두 증인이 교회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네 여러분 이 두 증인이 교회라고 한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스린 나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잘 들어가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천년 동안 왕로를 다스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전천년설이야 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전천년설은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이런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대 세상이 점점 좋아져 좋아져가지고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온다 무천년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뭐냐면 상징적으로 봐요 상징적으로 이건 실제로 천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아니라 이걸 상징적으로 봐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건 실제 없다 언제부터 천년왕국이냐 예수님이 천림했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표정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했는데 한 번도 꼭 안 들어본 것 같다 이런 표정인가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 성경이 열려요 지금 여러분은 보세요 주일날 저녁에 오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도 재밌지만 더 재밌죠 아니 모든 것의 근원부터 다 배우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어디 여러분 세상에 가르쳐 줍니까 성경만이 나와 있어 근데 그걸 쉽게 다시 말씀 천년왕국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한다 후천년설은 먼저 천년왕국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간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실제로는 존재하고 상징적이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예수님 오신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그러면은 두 증인이 뭐냐 두 증인 이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두 증인이 뭐라고 하냐 두 증인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이것도 뭐로 보냐면은 두 증인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교회 두 증인이잖아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두 증인이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3절 4절 거기 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읽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초대 여기 보니까 주 앞에 서 있는 뭐라고 했어요 두 감남나무와 두 초대 그랬죠 자 이 두 증인이 두 증인이 두 뭐라고요 감남나무 올리브 나무다 이 말이에요 감남나무 그 다음에 두 뭐라고 했습니까 초대 뭐 다른 말로 등대라고 해요 초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뭐를 들었어요 뭐를 붙잡고 있었어요 일곱 별 그렇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어요 일곱 별이 그때 뭐였어요 일곱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었잖아요 아 주여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가 있었죠 금초대 사이를 주님이 제사장에 옷을 입고 거니셨죠 그럼 그 일곱 금초대는 뭐라 하겠습니까 소아시아의 일곱 뭐다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자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초태가 뭐라 하겠어요 교회라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도 뭐다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별이 저 하늘에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별이라고 하고 주의종들도 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귀도 별이라고 할 때 있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시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야 무슨 구름 저 뭉개구름이 아니야 이건 저 허당 구름 같은 증인들 그랬으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푼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남나무와 두 초대는 꼭 교회만을 말하는가 그럼 한번 스가래서 4장 오늘 다 말할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대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자 스가래 선지자가 스루 바벨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등잔대가 있어 이렇게 일곱 개가 다 있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냐면 감남나무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감남나무는 뭡니까 그 촛대 옆에 있는 두 감남나무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다시 한번 뒤에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두 감남나무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고 여기서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까 이건 뭘 말해요 사람을 말하죠 사람을 그래서 이게 두 감남나무 여기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두 감남나무로 표현된 이들은 뭐냐면 바로 수룩바벨고 그때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항상 모든 게 초태나 감남나무 이런 게 무슨 뭐 이런 어떤 교회를 표현할 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상징으로 이것을 푸니까 두 증인을 뭐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두 증인이 어떻게 했냐면 입에서 막 불이 나와요 그러죠 그럼 교회에서 막 불이 다 나와요 애운을 하죠 1260일 동안 그 다음에 막 하늘도 다 더불다 열었다 하지 막 물을 피로 변하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사흘밤 만에 또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와 하죠 이거는 교회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 자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해요 또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증인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더 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주장한 사람들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모세와 엘리아 두 증인이 왜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이걸 설명을 하냐 그러면은 이단들이 이게 뭐 한다고 했어요? 두 증인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교주다 이런 이단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이거를 지금 두 증인이 누구다 뭐다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자기들이 교주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내가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요 첫째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고 한다고 해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신약을 했다는 사람들 박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한다고 해요? 모세와 뭐라고 해요? 모세와 엘리아 왜 모세와 엘리아라고 하냐 그러면은 모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막 이적을 많이 행했죠 물을 어떻게 했어요? 피로 변하게 했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죠 그 다음에 엘리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닫고 열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늘을 닫고 열고 한다고 했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아가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뭘 내놨어요? 불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도 내리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엘리아는 또 선지자니까 애원도 했고 모세도 여러분 애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엘리아가 보니까 너무 흡사해 왜?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애원을 안고 불을 내놓고 물을 피로 변하고 하늘을 닫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아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모세와 엘리아라고는 하긴 그러니까 왜? 모세와 엘리아면 주님이 그냥 모세와 엘리아 말했겠죠 다시 온다고 그런데 성경에 없는데 이건 모세와 엘리아에 막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장이 안 통하니까 이제 또 어떻게 말하냐면 모세와 엘리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아의 영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에녹과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 여러분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첫째는 누구예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 올라가 버렸죠 엘리아도 뭘 타고 올라갔어요? 불수려 불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렸죠 이제 이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에녹도 애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아도 에녹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불을 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아라고 딱 주장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사람들은 안 죽었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가야 된대 죽어서 그런데 다 죽어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두 증인이 나중에 짐승 짐승이 적글이 쏟았는데 짐승한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죽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대 너무 성경을 억지로 막 풀려오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알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하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했네요? 멸망에 빠진다 했잖아요 절대 아니 안 나와 있는데 모세, 엘리아, 에녹, 엘리아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두 증인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겁니다 아니 막 억지로 이걸 억지로 풀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돼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다 자기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두 증인이 돼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신천지 이만인은 뭐라고요? 유재열이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증인 자기대 싸이의 여러분은 어때요? 장인어린이 누구예요? 유재열이 싸이 아시죠? 그게 뭐예요? 강남스타일 저보다 더 모르네요 싸이가 그렇지만 막 이렇게 하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은 싸이의 그 장인이 유재열이에요 그런데 이만인이랑 막 이렇게 장막성전하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백석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데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권사님인 집사님 남편이 유재열이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어 과천에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전화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나 정말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막 그래 미치겠다 부인은 서울에 있는 교회 나가고 강남에 있는 교회 나가고 남편은 거기 과천에 있는 유재열이 있는 그 교회에 지금 나가고 있는 막 미치겠다고 그래요 영이 안 맞으면 그런데 여러분 전도관은 뭐라고요? 자기가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 통일 문선명이 자기가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 그 밖의 거의 이 단의 교주들이 다 황당한 이런 주장을 해요 내가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던 한 형제가 서울에 갔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요 저한테 완전히 이 형제가 뭐 딱 어떻게 메워있어 보니깐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한강도 걸어가 버린다고 한강을 지팡이 들고 걸어가 버린다고 두 증인 여기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잖아요 한강도 자기는 건너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잡혀가지고 왔더라고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1260일 동안 배옷을 입고 뭐를 해야 돼요? 애혼을 해야 되죠 그러죠? 애혼을 못한 사람은 이건 두 증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만 입에서 불 나온 거 봤어요? 또 이제 그걸 비유를 해서 말씀에 불이 나왔다 막 또 이래 막 말씀에 불이 나왔다고 하여튼 이단들은 마귀가 진짜 제가 보면 성경 맞추는 거 보면 어때요? 귀신같이 잘 맞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그런 능력을 주더라고요 지혜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추지? 짜 맞추지?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런데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아니 그럼 박태서의 지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아니 그럼 박태서의 지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했습니까? 불이 나왔나요? 이거 아니거든 그 다음에 강을 물을 변화해 피가 되게 해야 돼 또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겠죠 저 그리스도한테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러잖아요? 아 이만희 죽었다 지금 살아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에 하늘을 죽은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 이런 사람이 뭡니까? 두 증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못한 사람은 다 두 증인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아니 그럼 진짜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아니에요 신약, 구약, 성경도 아니고 모세, 엘리야도 아니고 에노과, 엘리야도 아니고 더더욱 이단의 교주들은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은 여러분 두 사람입니다 아멘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배옷을 굵은 배옷을 입고 애원하면서 큰 이적을 행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해결하고 외칠 두 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평범한 하나님의 종들이 굉장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적을 베풀니까 온 세상이 다 알고 엘리야가 능력을 베풀니까 온 세상이 다 알듯이 이 두 증인이 사해갈 때 온 세상이 다 알게 돼요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하늘을 닫아버리고 아니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이런 피로 변화가 안 돼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금방 다 알려지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두 증인이지 마지막 때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미혹한다 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얼른 성경을 제가 오늘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두 군데 빨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봉 입사장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예요? 미혹하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 지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하니까 조심하네 그 다음에 테살로네가 우스 2장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만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시 그 구절을 봐요 보니까 마지막 때 사탄이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역사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바르고 가르쳐줘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데 빠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 최근에 제가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상담하자고 해서 상담하는데 한 시간 반 동안인가 한 시간인가 자기 말만 해요 막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종말에 대해서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신선제에 가서 배웠습니다 저는 구원파에 갔었습니다 안식일교회도 갔으면 어디 갔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보다 더 잘 안다는 그래가지고 막 나를 내가 하는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집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냥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30년 동안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말을 안 했어요 30년 동안 그러면은 웬만한 적이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그러면 제가 세계적인 석학들 유명한 이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쉽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 잘 못해요 사실은 이게 학자들은 그냥 공부만 하니까 목회적인 그런 건 또 잘 못해 근데 제가 그걸 가르쳐줘도 바르게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항상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느껴 30년 넘게 목회하면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그 진리를 받으려갖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것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꼭 이단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 오늘 여기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고 이 마지막 때는 특히 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영혼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대화하려는 기간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14만 4천명 작은 책을 먹은 자 두 증이 이거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미혹한 게 이거예요 세 가지 이게 뭔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